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디스크캐논 와 이거 2번 카드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50점짜리 응태들이 디스크캐논 와 멋있어요 오! 디스크캐논! 플리즈 비어 택! 이건 1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 그리고 아이덴 카드도 디스크캐논이면 좋은데 제발 디스크캐논! 오! 자 아이덴 카드. 아이덴 카드는 오! 좋습니다. 디스크캐논 레직 오픈.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디스크캐논 4개를 구했습니다. 이 4개를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렛츠고! 자 제일 첫번째 첫번째 카드 우루스 베어킥 우루스가 좀 많이 나오네요. 오! 디스크캐논! 오! 6번 카드에요. 스모크 롤! 20점짜리 카드 스모크 롤! 6번 카드입니다. 와 좋았어요. 자 아이덴 카드는 우루스가 진짜 많이 나오네요. 자 속성해 보겠습니다. 변심 나중에 하고 덧미려야 되는데 아! 네드홀입니다. 이것도. 네드홀이 두개나 있어요. 자 두번째 거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카드 먼저 첫번째 카드는 바벨! 바벨! 73짜리 이거 괜찮은 카드에요. 에너지 클러스터 하지만 이거 있는 카드입니다. 자 두번째 카드 메가! 플랫핑 윙! 이것도 찾기 힘든 카드긴 카드인데 그렇게 안좋은 카드에요. 자 아이덴 카드는 오! 자 오! 은퇴드립! 팝 디스크! 디스크캐논! 와 이거 2번 카드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50점짜리 뭉테들이 디스크캐논! 와 멋있어요! 자 과연 속성 아 이것도 레드홀! 아 대박! 이것도 레드홀입니다. 자 세번째 거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 먼저 카드 먼저 카드 먼저 카드 먼저 아 또 우루스에요! 메디네스 하울링! 우루스 카드 진짜 많습니다. 오! 디스크캐논! 프리스비어택! 이거는 일본 카드입니다. 일본 카드 프리스비어택! 60점짜리! 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덴 카드도 디스크캐논이면 좋은데 제발 디스크캐논! 오! 아이덴 카드도 디스크캐논입니다. 똑같은 카드입니다. 프리스비어택! 와 좋습니다! 속성! 오! 대박! 이것도 레드홀입니다. 와 다 레드홀이잖아! 마지막! 마지막 한개가 남았습니다.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 플레어 스트라이크 40점짜리! 그 다음에는 샘플! 샘플! 파워 스탭! 파워 스탭! 샘플! 자 아이덴 카드! 아이덴 카드는! 오! 좋습니다! 디스크캐논! 매직 루프! 와!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응이 약간 좋았는데요. 중복이 하나 있습니다. 1번 카드 프리스비어택 2번 카드는 은테드리 파워 디스크 3번 카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따리릉 알람 4번 5번 매직 루프 6번 스모크 롤 자 3번 카드 있으신 분이요 저랑 이 프리스비어택이랑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카드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자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맨 마지막 디스크캐논입니다. 자 블랙미러가 나와야 되는데 제발 레드홀 나면 안됩니다. 어! 안돼! 처음꺼도 레드홀인데 다 레드홀입니다. 아 블랙미러를 받았으면 1개만 블랙미러면 좋은데 레드홀이라서 선물하기가 더 줄 것 같습니다. 메카노물 동무 코 3개 카드를 다세히 보면 1번 프리즈비어택 60점 2번은 팝디스크 50점 4번이 저희가 처음 받은 카드 알람 80점 제일 멋있는 카드입니다 5번 카드 매직로프 70점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카드 스모크롤 20점 점수가 좀 낮은데 블랙미러 디스크캐논이 있으면요 이게 프로펙트 배터리 될 수 있어서 다 보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구토이 아빠가 힘들게 디스크캐논 4마리를 더 구했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는 우리 쉬울거구요 4마리는 선물로 드릴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